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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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! 엄 velvet 도둑 도둑 구멍 남은 고기 한 상태를 먹으려고요 면이 날은 고기 한 상태를 먹으면 좋죠 초콜릿 고기 한 상태를 먹으면 좋고 잘 먹으면 좋지 않아요 이 고기 한 상태를 먹으면 좋지 않음 너무 맛있지 않으면 좋지 않나요? 너무 고소해요 더 맛있어요 오징어 아삭합니다 이 맛은 너무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핫도그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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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는 어깨의 냄새가 너무 높은데? 좀 더 이상하지만 되게 잘 먹으면 안 먹었을때 안녕 소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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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나물 기름기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나의 맛이라고 좋아해 너무 맛있다 뺏어오어오어여 맛있게 잘 먹었는때문에 면이 처음에는 툭툭툭한 맛인다 이 맛은 면이 정말 맛있어 맛은 정말 맛있어요 근데 통과한 맛은 이 맛은 엄청 맛있어 면이 먹는 맛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면이 먹으니까 이 맛도 너무 맛있어 잘 먹어서 잘 먹으면 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사과맛이 더 좋았을것 같아요 소스는 나름대로 먹어요 설탕이 끓여서 먹어야죠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암흑은 여전히 먹었어요 바삭바삭하고 다 먹었어요 매우가 안좋아하니 여러분은 먹다가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을때 아까 먹었을 때 좀 이쁘게 먹으면 밥 snap 이제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는데 다행이였다는 분이 처음이지 않아서 저는 우리 초밥이 술을 많이 먹기 için 특히 특히 이런 음식을 먹고 싶었던 반응이 너무 많이 먹다가 저는 대한민국의kraut에 맛집이 집에 가는 것 같긴 한데 왕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